빠른 길을 찾는다면 리트 슈카를 찾아주세요 길잡이를 찾으시나요? 전혀 이상 없음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인데 도착했어 여기 전망이 정말 좋은데 지름길로 왔더니 벌써 도착했네 으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에이씨, 해체되어 버렸어 오예, 폭탄 설치 완료! 우리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나랑 같이 가야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여긴 이제 우리 거야 땅 따먹기 완료 날 지켜야 길을 찾지 저기 좀 가볼까? 날 엄호해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아 이쪽 길이 맞을 거야 어... 아마도? 자, 머리 조심하시고 이게 저승길 티켓이다! 우아악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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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아닌 그 으악 으아악 다음은 폭 야호! 깔끔하게 처리 완료! 너, 너무 약해! 저기다, 이쪽으로 유인해보자 어? 앞에 뭐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인도하지! 짜잔! 이것도 받으라고! 오? 이거 몸에 좋은 건가? 으아! 힘이 세진다! 뒤, 뒤로 빠져! 이 길이 아닌가봐! 후퇴! 도와줘! 나 쫓기고 있어! 으아! 도움이 필요해! 터지는 건 언제나 신나! 팡팡! 파티 시작! 내가 좀 잘 던진다고! 내가 앞장서겠어! 아는 길이야! 날 따라와! 빠른 길을 찾고 있어? 내가 잘 알아! 승리의 길로 안내해줄게! 출발할까? 신나게 가보자! 저 길 따라서 얼른 나가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 앞으로 쭉 가자! 직진! 직진! 이대로 직진하면 돼! 잘 봤어? 내 실력 무시하지 마! 머리에 팡팡! 어? 사람 불러야겠는데? 날 도와야 길을 찾지! 가끔은 원치 않는 길도 가야하는 법이야! 어라? 어디가 어디지? 응? 그러게 다가오지 말았어야지! 왜 길을 막고 그래? 응? 길이 안 보이는데? 아! 무리인데? 무리야! 여기 꽤 좋은 위치인데? 명당인데 여기? 지쳤어! 도시락이라도 먹고 가자! 그만! 쉴 시간이야! 잘 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없어? 상황 좀 알려줘! 흠! 다신 볼 일 없으면 좋겠네! 내가 가는 길 막지 말랬지? 잘 알아들었어! 맞아 맞아! 좋아! 느낌이었어! 방천길로 보내줄게! 야호! 달리니깐 너무 시원하잖아! 나보다 빠른 사람을 본 적이 없지! 길 잃지 않게 흩어지지 마! 여긴 모여서 가야해! 다른 길이 없어! 돌파해! 우회로는 없어! 정면 돌파! 먼저 좀 가봐! 맨 앞은 양보할게! 각자 위치 알지? 내가 말했던 위치로 가! 목적지에 잘 도착했어! 자! 여기가 원했던 곳이지! 승리자의 길! 모여서 유치할게요! liksom 고고무를! problem! 속積이! 블랙ümüz!